네 두 번째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해야 되는데 그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청약과 승낙이거든요. 그러면 청약이 중요하냐 승낙이 중요하냐 라고 할 때 청약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린 보통 승낙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이 청약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내라고만 하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계약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청약에는요. 그래서 청약을 할 때는 청약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거죠. 청약자 하기 전에 내용을 먼저 보시죠.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청약에 내용은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느냐. 청약의 내용은요. 상대방이 내라고만 하면 OK라고만 하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해야 된다.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청약자는 누구냐 라고 하는 거죠. 청약자는 아마 계약의 당사자가 될 특정인이 청약자가 되어야 되죠. 여기서는 갑일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계약의 당사자 특정인이 청약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표시되어 있어도 되지만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약은 인정이 되는 거죠. 이 청약의 가장 구체적인 형태가 우리 자동판매기예요. 우리 자동판매기 보시면 자동판매기의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이 물건은 얼마, 이 물건은 얼마, 사용방법까지 다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자동판매기에 보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은 얼마씩 팔겠다라고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 물건의 사진까지 보여주죠. 그런데 그 안에 청약자가 누군지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보톤마다 전부 다 청약자가 누군지 안 써 있죠. 아마 뒤에 어딘가 가면 관리자가 누군지는 써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청약자가 누군지는 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상대방은 누구냐. 청약의 상대방은 누구냐. 청약의 상대방은 계약의 상대방이 될 특정인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개인끼리 청약을 하게 되면 특정인이 청약의 상대방이 되겠지만 불특정 다수도 청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도 청약은 할 수 있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은 자동판매기 보면 됩니다. 자동판매기는 모든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거 얼마 집어넣으면 이 물건 주겠습니다. 라고 청약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청약을 하면서 승낙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되냐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죠. 이 승낙기간은 정해도 되고 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승낙기간을 정하면 그 승낙기간이 청약의 유효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약의 효력기간 유효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상당한 기간이 승낙기간으로 그냥 정해지는 거죠. 상당한 기간으로서 청약의 유효기간이 그냥 정해지는 겁니다. 이게 청약인데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내라고만 하면 계약이 바로 성립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청약의 유인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라고 보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구인광고 했대요. 구인광고 했으면 또는 임대차 계약을 놓겠다라고 해서 무슨 무슨 방 이런 데다가 내놨댑니다. 구인광고 했는데 입사 지원을 천명에 했다. 그럼 천명하고 다 계약을 체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고용계약은 그중에서 몇 명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구인광고를 냈다라고 하는 건 청약을 유인한 거예요. 우리 회사에 지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근무하겠습니다라고 지원을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청약입니다. 청약이고 그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사람 자기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뽑아내는 거 이걸 승낙이라고 보면 되죠. 이게 청약의 요건인 것이고요. 청약과 대비해서 그럼 승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그게 승낙이다. 그럼 승낙의 내용은 청약과 승낙이 일치해야 계약이 성립하니까 승낙의 내용은 청약과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청약 승낙을 하면서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하면서 조건을 붙이거나 또는 내용을 변경을 해서 승낙을 했답니다.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해서 승낙한 경우에 이거는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새롭게 청약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청약을 거절하고 새롭게 청약한 것으로 보겠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내 집을 2억에 팔겠소라고 했는데 얘가 1억 8천이면 사겠소라고 승낙을 했다는 얘기는 2억의 청약은 거절하고 1억 8천으로 다시 청약을 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청약과 승낙이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데 승낙을 하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한 경우에는 기존의 청약을 거절하고 새롭게 청약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승낙자는 누가 돼야 되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승낙자는 청약을 받은 자만이 승낙할 수 있어요. 청약의 수령자, 청약의 수령자만이 승낙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청약의 수령자는 청약을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아무런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청약을 단순히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승낙을 할 건지 거절할 건지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요. 또는 청약을 받고도 승낙할 의무조차도 없어요. 또는 거절할 의무조차도 없다. 회답할 의무도 없습니다.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으니까 승낙을 할 건지 거절을 할 건지 아니면 회신을 할 건지 회신을 안 할 건지 이것도 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회답할 의무조차도 없다. 그러면 승낙의 상대방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승낙의 상대방은 누구에게만? 청약자에게만. 그래야 청약과 승낙이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의 청약자에게만 승낙할 수 있다. 그러면 승낙 기간은 아무 때나 지 마음대로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와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내 도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해야 됩니다. 상당한 기간 내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렇게 도달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도달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했는데 성립하기는 시기는 혹시 이 사람들이 대화자냐 격지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대화자는 여러분하고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대화자인 거예요. 또는 직접 얼굴을 맞대지 않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도 의사 전달이 즉시 즉시 되고 있으면 이걸 대화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격지자와 대화자는 거리에 관한 관념이 아니라 시간에 관한 관념인 거예요. 시간으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어떤 의사표시 했을 때 의사표시 발송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도달하면 그 사람은 대화자입니다. 전 세계 어디 있든지 전화 통화를 통해서 내가 의사표시 했을 때 즉각적으로 도달하면 그건 대화자고요. 앞만 가까이 살아도 내가 보낸 의사표시가 즉각적으로 도달하지 않으면 그건 격지자예요. 그래서 대화자 사이와 격지자 사이가 조금 다른데 대화자 사이에는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예요. 이거는 도달 시점과 발송 시점이 동일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데 격지자는 의사표시를 발송한 시점과 도달한 시점이 다르죠. 그래서 격지자 사이에는 발송한 시점으로 할 것이냐 도달한 시점으로 할 것이냐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격지자 사이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도달한 때가 아니라. 왜냐하면 청약과 승낙이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발송한 날짜와 도달한 날짜가 같으니까 뭘로 해도 똑같은 거죠.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승낙을 했다는 겁니다. 승낙의 표시를 얘가 발송한 날 여기 있다. 발송과 동시에 여기 도달했대요. 그럼 발송한 거하고 도달한 거하고 똑같으니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도달한 때 계약을 성립시키면 되는데 격지자 같은 경우에는 발송은 7월 1일 날 했어도 도달은 7월 3일 날 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청약과 승낙이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한 날이 발송한 날이냐 도달한 날이냐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이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한 날은 발송한 날이죠. 발송한 날 일치했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시기를 마치기 위해서 대화자 사회는 똑같은 날이니까 원칙적으로 도달주의고 격지자 사회는 일치한 시점을 찾아서 달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거는 가끔가다 시험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격지자 사회의 계약은 격지자의 승낙이 발송됐을 때 성립한다. 그래서 격승발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격발 이것만 하다 보니까 청약으로 가끔 집어넣어요. 이걸 승낙이 아니라 청약으로. 그래서 격승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거 지우구도 이렇게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발음도 세게 해서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연착한 승낙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기간 내에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고 연착한 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다든지 아니면 상당한 기간이 이날인데 지금 청약을 받은 자가 즉 승낙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을 해서 기간 내에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도달 시점과 발송 시점이 같은 경우도 있고 발송 시점은 이때인데 늦게 도달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하고 여기는 발송과 도달이 같으니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고 뭐 어쨌든 기간 내에 도달은 해야 되는 건데요. 혹시 연착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연착한 경우. 연착한 경우는 일찍 보내서 연착한 경우도 있지만 늦게 보내서 연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이거 늦게 보내서 연착한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갑이 의뢰계 청약을 했으면 청약의 유효기간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가 청약의 유효기간이고 이 이후부터는 청약의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갑이 의뢰계한 청약은 이때까지만 유효기간이에요. 이때부터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해야 되는데 여기는 일치되는 승낙이 없잖아요. 청약이 없죠. 청약이 없고 승낙만 있으니까 하나의 의사표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늦게 보낸 게 아니라 일찍 보냈는데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일찍 보냈을 때 기간 내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발송임에도 불구하고 연착한 경우 이걸 사고 연착이라고 해요.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임에도 불구하고 연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발송을 했고 승낙 기간은 7월 30일인데 30일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데 실제 도달한 날은 8월 5일 날 도달했다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승낙을 발송한 사람은 기간 내에 충분히 도달할 것이라고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연착했다는 건 꿈에도 모를 겁니다. 이때는 승낙을 받은 자 즉 최초의 청약자가 이 연착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통지해야 되겠죠. 연착한 사실을 여기다가 통지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그 소윤을 확인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착한 사실을 얘한테 통지해줘야 돼요.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면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계약은 성립시켜버리겠다.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임에도 불구하고 연착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즉 최초의 청약자가 그 소윤을 확인했으면 연착한 사실을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자에게 사실을 통지해줘야 됩니다.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계약을 성립시키겠다. 그럼 또 이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계약이 성립한다. 그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귀찮으면 이렇게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임에도 불구하고 연착을 했든 늦게 보내서 연착을 했든 관계없이 청약자가 이걸 전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새로운 청약으로 취급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 해주면 되는 겁니까? 승낙을 해주면 청약과 승낙이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해서 계약은 성립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중에서 뒷부분에 가면 계약의 성립과 관련돼서 격지자 사이와 대화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시키 여기는 도달주의 여기는 발송주의 발신주의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연착한 승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둘로 나누었죠. 늦게 보내서 연착한 경우와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발송임에도 불구하고 연착한 경우 늦게 보내서 연착했다. 그럼 이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임에도 불구하고 연착했다. 그럼 그때는 연착통지를 했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겠지만 연착통지하지 않으면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계약을 성립시킨다. 이 경우에도 귀찮으면 다 그냥 얘가 새롭게 뭐 해버립니까? 승낙을 해버린다. 승낙에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그때는 새로운 청약으로 봐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은 성립시킨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강의 노트에는 이 내용이 139페이지하고 140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141페이지 상단부까지 그 내용이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우리 기본서로 가시면요. 464페이지에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다라고 하는 그 객관적 합치가 내용의 합치를 얘기하는 거고 주관적 합치다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합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불합의와 차고다라고 하는데 불합의는 청약과 승낙이 내용도 일치하지 않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일치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죠. 불합의의 경우에는 무조건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차고하고 달라요. 차고는 계약은 성립했는데 내가 의도했던 효과가 아니라 다른 효과가 나타났을 때 차고고 불합의는 처음부터 아예 계약이 성립하지도 않은 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의식적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불합의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고 차고는 계약이 성립했는데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불합의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완전히 차고와 불합의는 다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본서 466페이지에 보면 청약이 나오고 있죠. 청약도 일방적인 의사표시이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 판례 보시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 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인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판례하고요. 그래서 청약은 확정성이 있고 그러면 청약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나 청약자는 특정인이 되지만 그 특정인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상대방은 누가 되느냐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도 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약을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설명해봐라 그러면 자동판매기 설치라고 보시면 돼요.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다르다.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다르다.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게 청약이고 청약의 유인은 나에게 청약해 주시오라고 일종의 꼬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임대놓겠습니다. 구인광고 이런 것들이 청약의 유인이라고 보시고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인데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래요. 그다음에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하는 467페이지 밑에 청약의 구속력인데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니까 계약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청약을 하면서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승낙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이 청약의 유효기간이다. 이 말의 의미는 혹시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다. 청약을 하면서 승낙기간을 정했으면 이 기간이 이 청약의 유효기간이라는 얘기고요. 유효기간이 지나고 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이때까지가 이 청약입니다. 청약이 유효고 이 이후부터는 청약이 무효가 된다. 이게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상당한 기간이 그냥 승낙기간으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거기에 승낙기간 정한 경우와 정하지 않은 경우 이런 거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승낙을 거절한 경우 그럼 계약이 성립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그 외에 469페이지에 승낙입니다. 승낙도 의사표시죠. 승낙을 의사표시인데 청약을 받은 자만이 승낙해야 되는데 승낙할 때는 청약과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시켜야 되는데 변경을 가했거나 조건을 붙인 경우 이런 거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 승낙의 상대방은 최초의 청약자에게만 승낙을 할 수 있다. 청약에 변경을 가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때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롭게 청약한 것으로 본다. 법점은 그냥 그대로 보시고 승낙의 효력입니다.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그래요.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때는 청약자는 지치없이 상대방에게 연착통지를 해줘야 된다. 그러나 지연 통지를 미리 한 경우에는 연착통지할 필요 없다고 하고요.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않은 때는 연착통지하지 않은 때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저 끝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계약을 성립시키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다시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와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연착통지 이렇게 보는데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전 2조의 경우 그러니까 일찍 보내서 연착한 경우뿐만 아니라 늦게 보내서 연착한 이 두 가지 경우의 경우 일단 청약자가 최초의 청약자가 이걸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승낙해버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승낙하게 되면 계약은 성립하는 겁니다. 거기 문제점 정지조건설 해지조건설 이런 얘기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이론적인 거 보지 마시고요. 여기에 하나 우리 책에도 빠져 있는데 제가 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서 설명을 안 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청약을 받은 자만이 승낙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약을 받은 자는 청약을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아무런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낙을 할 건지 거절할 건지 선택할 수 있어요. 또는 승낙 거절 말고 아예 회신도 할 건지 말 건지 회신은 승낙 또는 거절의 회신이겠죠. 회신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신할 의무조차도 없다. 회답할 의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까 설명은 했는데 회답할 의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돼서 청약자가 처음부터 청약을 하면서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일정 기간 내, 일정 기간 내 회답하라. 일정 기간 내 회답이 없으면 승낙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승낙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혼자 승낙 기간을 정해놓은 것일 뿐이고요. 아니면 물건을 송부하면서 물건을 송부하면서 사기 싫으면 반송하라. 그래요. 물건을 송부하면서 사기 싫으면 반송하라라고 했댑니다. 이래도 반송 의무조차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송하라라고 했는데 반송하지 않았대요. 반송할 의무조차도 없습니다. 그래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회답할 의무조차도 없기 때문에 기간 내 회답이 없으면 승낙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고 물건을 송부하면서 사기 싫으면 반송해라라고 조건을 붙였어도 반송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그 물건은 어떻게 할 거냐. 보관할 의무도 없어요. 그냥 발로 툭 차놓으면 됩니다. 세게 차놓으면 깨지겠죠. 그다음에 계약의 경쟁체결이다라고 하는데 계약의 경쟁체결은 우리 사격매 얘기하는 겁니다. 사격매 얘기하는 거고 거기서 특별히 볼 건 없고요. 자 473페이지에 보면 그 밖에 계약의 성립이다라고 해서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 이거는 제가 계약법 처음에 설명을 했고 우리 강의 노트에 보면 14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갑이 을에게 7월 27일 날 청약을 해서 7월 30일 날 도달했는데 을은 7월 29일 날 청약을 해서 8월 2일 날 도달했을 때 그러면 두 청약이 서로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했다. 그 내용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때가 언제냐. 8월 2일 날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했겠죠. 그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 라고 해서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여기서 사실이 있는 때로 바꿔내면 상대방이 안 때 이렇게 나와서 상대방이 안 때가 아니라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473페이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이 성립하고 우리 강의 노트 141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지 거기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한다. 아파트 분양 광고는 나에게 청약해 주시오라고 하는 청약의 유인이겠죠. 청약의 유인이에요. 아파트 분양 광고 있었고 분양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당첨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상호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 교차청약이죠.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해야 되죠. 양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 발송이라고 해서 틀렸네요.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는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에 표시했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즉 청약을 받은 자는 청약을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아무런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 얘기겠죠. 이게 이제 계약의 성립이었고요. 이제 계약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는 그래요. 그럼 계약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른 효과가 발생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의 내용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은 했는데 그 내용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게 어떤 거냐. 계약은 성립했지만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민법 총칙에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에서 공부하긴 했습니다. 계약은 성립했습니다. 7월 1일자로 계약은 성립했는데 이 계약 체결하는 이 날, 그러니까 값 소위에 이렇게 생긴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계약은 성립했는데 계약 성립하는 날 목적물이 이미 없어져 버린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있던 물건인데 계약하는 이 날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성립했다. 그럼 처음부터 이행할 수 없는 물건이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계약하는 날부터. 그래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시적 불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이다 라고 하는데 원시적 불능인 이 법률행에는 성립만 했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걸 무효인 법률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계약은 성립했는데 계약의 내용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법률행이 이걸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상스러운 계약이 왜 체결됐냐 여기서 그냥 무효고 그러고 끝날 게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이상스러운 계약이 성립했나라고 하는 걸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계약은 성립했는데 계약 체결은 됐는데 이 계약 체결상에 과실이 있는 자가 있으면 그 과실이 있는 자가 계약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해서 계약 체결상에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상 책임의 문제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 전 단계 문제가 아니라 계약상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상 책임이다. 여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계약상 책임이라고요. 전에 어떤 고시시험의 1차 시험에도 한번 여기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렇게 이상스러운 계약이 성립한 데 있어서 과실이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럼 누가 목적물의 매도인이고 목적물의 매수인이라고 했는데 물건이 이행이 불능이 됐잖아요. 물건에 대해서는 이 물건만 봤을 때는 얘가 매도인이면서 물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물건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매수인은 그러면 저 물건에 대한 이행 청구권자니까 쟤는 뭡니까? 채권자가 되겠죠. 여기는 매도인, 매수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채무자, 채권자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갑이 저 불능에 대해서 악이 또는 과실이 있고 매수인 을은 저 불능에 대해서 선이면서 동시에 무과실이다. 주의를 다해서 살펴도 알 수 없었다. 라고 할 때 그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이다. 여기서 신뢰이익은 계약은 무효지만 처음부터 계약의 유효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이 계약이 유효한 것이고 나한테 정상적으로 이행이 될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잔대금을 주기 위해서 자기 다른 부동산을 잔대금 마련해야 되잖아요. 자기 다른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시켜서 돈을 대출받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했다든지 아니면 이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비 계약금을 줬다든지 이래서 계약이 유효일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 그걸 신뢰이익이라고 얘기해요. 믿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여기 들어가 있죠.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때 이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이행이익은 신뢰이익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라고 한다면 이행이익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은 계약이 그대로 이행이 됐으면 그 자리에서 되팔아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을 이행이익 상당액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이거는 갑이라고 했지만 매도인 또는 채무자라고 불릴 수도 있고 의리라고 했지만 매수인 또는 채권자라고 불릴 수도 있고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 손해배상에 보면 이거 정도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거 하면서 항상 같이 하는 게 후발적 불능해요. 계약 체결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목적물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행기 전에 멸실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계약 체결할 때는 불륭이 아니었었어요. 나중에 생긴 사유로 불륭이 됐다라고 해서 후발적 불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후발적 불륭인 이 법렬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유효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유효인 계약이 왜 불륭 사유가 발생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원인을 따져야 됩니다. 여기 불륭을 발생시킨 원인이 채무자인 갑에게 책임 있는 사유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따져서 유효인 계약이 이행할 수 없게 됐으니까 갑에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갖고 따져야 돼요. 갑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와 갑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를 이렇게 나눠서 갑에게 책임이 있으면 이건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는 거겠죠. 채무불이행이 성립했는데 그 불이행 중에서 목적물이 멸실되고 없으니까 불륭인 거예요. 그래서 이행 불륭이 돼 버리면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해 버립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은 계약이 유효인 계약이 불륭이 된 거잖아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갑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였다라고 하면요. 그때는 갑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니까 둘로 나눠야 됩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갑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다. 갑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때 의도 책임 없는 사유로 또는 을이 책임 있는 사유로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겠죠. 만약에 갑도 책임 없는 사유고 의도 책임 없는 사유다. 즉 계약 체결할 때 있던 목적물이 낙래 등에 의해서 낙래가 세 번 쳤는데 세 번 다 여기 맞아서 이행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갑에게도 책임이 없는 사유고 을에게도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으니까 이때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위험부담. 왜냐하면 이런 물건들은 천재사변 등에 의해서 얼마든지 없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지. 그 누구도 책임을 질 일은 없는 거죠. 누구의 규책 사유도 없으니까 그 책임은 지지는 않습니다.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위험부담은 원칙이 누가 부담하느냐. 위험의 부담 원칙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얘기는 채무자가 이 예에 따른 손해를 다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얘기는 혹시 얘한테 계약금이나 중도금 받아놓은 게 있다. 그럼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가 손해를 그냥 감소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채무자 부담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채권자가 어떤 경우냐면 수령, 지체 중에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쌍방 책임 없는 사이로 멸실이 돼버렸다. 그럼 당연히 채권자 수령 지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채무자인 매도인은 소위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이행 준비를 완료하고 얘한테 수령해 가라고. 그리고 함일며 그 물건을 법무사 사무실에다 등기 관련 서류까지 다 맺겨놨는데 채권자인 을이 돈이 준비가 안 돼서 받으러 못 오고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 누가 그때는 을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럼 을이 어떻게 책임지느냐. 이거하고 같은 책임을 지는 거죠. 여기도 갑에게는 규책 사유가 없고 을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됐다. 을이 이 안에 들어가서 담배 피다가 담배풀 잘못 던져서 불이 났다. 그럼 을에게 책임 있는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면 둘 다 채권자가 책임을 지는데 채권자는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이 거래 관계에서 채권자인 을이 책임진다는 얘기는 대금 주는 거죠. 대금 지급하면 책임을 간단하게 지는 거잖아요. 대금을 지는데 대금은 스스로 주지는 않을 거예요. 스스로 주지는 않기 때문에 갑이 대금을 여기다가 청구하는 겁니다. 대금은 청구하는데 갑은 목적물이 없어졌으니까 자신의 책임은 면하되 대금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 단계로 한번 가서 먼저 생각을 하나 해볼게요. 정상적으로 이행을 하고 대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대금 받았으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내야 될 텐데 이거는 불륭이 됐으니까 이행하지 않고 대금만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양도소득세라는 걸 낼 필요가 없죠. 정상적으로 했으면 양도소득세 낼 텐데 양도소득세 낼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청구하면서 이익이 생기죠. 자신의 의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는 이익 즉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안 내도 되는데 그 이익은 이한테 반환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후발적 불능 중에서 위험부담인데 우리 책의 순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시 이행의 항변권하고 위험부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 쪽에서 채무불이행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순서는 이거하고 이렇게 이 세 번째 순서예요. 이것도 이제 동시 이행의 항변권하고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여기까지 했고 조금 쉬었다가 기본서에 있는 내용 여기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동시 이행의 항변권하고 위험부담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3절을 위한 계약 다음에 계약 해제 이 부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